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시면서 그 별의 순간이 있으셨나요? 아니면 그 기다리고 계신가요? 별의 순간은 그 사람이 그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그 전성기를 말하는 거니까요. 개인에게 가장 그 영광스럽게 느꼈을 그 시간을 지칭합니다. 또 이 개념은 다분히 상대적이긴 합니다.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. 어떤 분이 그 힘들게 그 5대 독자를 낳았다면 아마도 그분에게는 그 출산의 시기가 또 별의 순간이 된 거죠. 또 어떤 분이 그 생애 첫 그 자신 소유의 그 집을 마련했다면 아마도 그분은 또 그 순간을 그 별의 순간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. 별의 암시는 그 어둠 속에서 그 반짝반짝 그 빛을 전하는 그 발광체의 암시입니다. 그런 것처럼 개인의 그 인생사에서 가장 그 빛나는 순간을 말하고요. 별의 암시는 그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 단계의 그 지위도 암시합니다. 또 이루어야 될 그 최종 꿈의 도달 지점, 즉 희망이 그 현실에서 성추가 되는 그 감격의 순간과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. 여자분들께서는 그 브로치나 그 머리핀 그 하나를 고르시더라도요. 그냥 그 단순히 장식품을 위한 그 소품거리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을 그 별의 순간으로 안내할 귀한 그 전령 혹은 그 천사로 여기셔도 좋습니다. 남자분들은 그 만년필이나 또 필기용품에서 또 여성이 착용하는 그런 브로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꼭 필기할 일이 많지 않아도 상의 주머니에 그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필기용품 휴대를 하면 아주 좋고요. 남녀 공통으로 그 몸에 그 별의 순간을 그 안내할 그 수호천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자신과 그 잘 어울리는 그런 그 소품들에서 또 풍수효과가 크게 그 생깁니다. 단일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죠? 과해서는 안 좋습니다.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. 크기가 아주 과하게 크다든지 또 수량이 아주 많다든지 하면 좋은 건 아닙니다. 절제된 그 최소함으로 효과를 그 극대화시킬 수 있을 때 그때 또 좋다는 거고요. 그래서 브로치도 그 너무 큰 것보다는 작으면서 그 광채가 나면 좋고요. 머리핀이나 목걸이 또 모든 그 악세서리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가방이나 그 핸드백도 마찬가지인데요. 그 어느 부분에서 금빛이 아주 반짝반짝 그렇게 그 빛이 난다면 이런 것 등이 모두 그 돈복을 이끌어주는 그 유도 등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용하는 그 모든 물건에서 그 부위에서 그 광이 죽지 않았는지 꼭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. 그래서 금속 재질로 된 그 부위를 항상 그 마른 천이나 또 용으로 그 가끔 닦아주면 그렇게 되면 또 돈복이 그 통로가 또 막히지 않으니까요. 돈의 그 유입이 또 아주 좋아집니다.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휴대나 또 소지하고 있는 그 물건의 그 금속 부위는 항상 그 닦아줘야 합니다.